머슴과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는 한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학식도 높고 미모도 무척 뛰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성품 또한 인자하고 자애로우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주를 딸로 둔 임금을 너무나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옷을 갈아입던 이 공주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것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살펴보니 종기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의 몸에 흉축한 종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것이? 공주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을 바르고 먹고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공주는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즉시 전국에 있는 명의들을 불러 진찰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종기를 진찰한 명의들은 한결같이 깜짝 놀라는 표정만 짓고 말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어찌 아무 말도 없는 것이냐 난다긴다 하는 명의들을 불러놓았더니 다 꿀먹은 벙어리들만 모여있는 것이냐 임금은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병명과 병의 원인을 물었으나 누가 선뜻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계속해서 물었고 심지어는 간절히 애원하였으니 의원 중에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아레옵기 황공하오나 공주마마의 병은 천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참이냐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의 진찰이 정확합니다 몇몇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수많은 의원들이 그 진찰이 정확하다고 그 병은 천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병이라면 문둥병이라 하여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어 임금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야 임금은 간신히 아찔한 정신을 가다듬어 의원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을 담을 것을 엄격히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은 이 사실을 중전에게만 알리고 1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중전은 날마다 근심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공주가 불치의 병을 얻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병을 치료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전국을 수소문하여 약을 찾아내려 하였으나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찾지 못하고 그저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약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약을 쓰기 시작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으며 그 병은 날로 악화되어 공주의 몸에는 여러 부분의 반점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무섭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공주의 외모가 점점 흉축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임금과 중전의 근심도 더하여 밤잠을 설치고 우울한 나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나라에 총령 우리 딸을 치료할 의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임금과 중전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소문이 밖에 나가면 일시의 전국에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실의 채통에 부끄러운 일이라 하여 더욱 걱정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없고 공주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니 임금은 결단을 내려야만 하였습니다 임금은 하는 수 없이 공주를 다른 곳에 살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임금은 공주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 일을 어쩌면 좋느냐 너와 나는 떨어져 살라는 인연인 모양이다 너의 병은 고칠 수가 없는 천병이다 그러하니 네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어느 날인가 천지신명도 너를 불쌍히 여겨 완쾌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일생 보살필 시녀와 생전 먹을 금은 보아를 줄 터이니 너무 서러워 말고 이 궁전을 떠나 마음 편히 살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공주는 이미 예상은 하였지만 막상 그러한 운명이 닥치니 눈물을 주체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로서도 우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날이 밝기도 전에 신여 한 명만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껄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주는 껄을 나오자마자 옷을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주는 신여를 데리고 최대한 궁에서 멀어져서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더 이상 떠돌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주의 병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라 공주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의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어찌 내가 일이 되었단 말인가 공주는 너무도 기막히고 철양하여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주는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공주가 그곳에 도착해서 공주가 그곳에 도착해서 어느덧 해가 저물어 공주와 신여는 하룻밤 쉴 곳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집을 들어가니 식식하게 생긴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 머슴 청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공주는 머슴 청년이 내어준 방에 신여와 둘이 누워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매일 걱정으로 밤을 지새다가 간신히 잠을 이루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이 머슴의 집에서 보낸 하룻밤은 너무도 편했습니다 어찌 이곳이 이리도 편하단 말인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정겹고 너무 좋구나 공주는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하룻밤에 공주는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머슴 청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머슴 청년 또한 주인 집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것이 하루 일상이었기에 굳이 공주 일행을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계속 그 집에서 오랫도록 함께 지내게 되었고 어느덧 머슴 청년과도 정이 들더니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머슴 또한 늘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름다운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공주는 함께 왔던 시녀를 달래어 많은 돈과 금은을 주어 환궁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많은 금은 보아를 받아든 시녀는 편안하고 행복한 공주의 얼굴을 보며 이곳이 공주가 편하게 있을 곳이라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공주와 공주와 머슴 청년의 사랑은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높은 신분을 이 머슴 청년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평민으로 행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은 물을 떠놓고 조촐하게 남아 백년 가약의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들 부부는 금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공주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무서운 병을 털어놓았을 때도 이 머슴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부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인 이제 내가 늘 곁에서 지켜주리다 함께 치료해 봅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서방님 그렇게 공주는 그 누구보다 든든하게 자신의 옆에 있어줄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머슴 남편은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품삭스를 받으면 가끔 장에 나가 부인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사오곤 하였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일들이 어디에 있을까나 그렇게 머슴 남편이 장터를 다니는데 웬 광대들이 노래를 하며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심심풀이 겸 이 머슴 남편은 약장수의 광대 노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광대의 노랫가락에 정신이 팔려 한참 구경을 잘하고 있는 중인데 앉아있던 엉덩이 밑에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여기 안에 뭐가 있나 뭐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야 이 머슴 남편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 속에 커다란 가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 이럴 수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 가물치가 수백년 묵으면 산이나 땅 속에서 산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 가물치는 보통 가물치가 아니로구나 우리 부인에게 가져가서 다려 먹여 봐야겠다 머슴 남편은 곧장 그 가물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하늘이 도운 것이야 분명 하늘이 우리 부인을 치료하라고 나에게 이 가물치를 내려준 거야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며 가물치를 보고 놀라는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즉시 약탄기에 불을 지펴 가물치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탄기 앞에서 수시간을 정성스럽게 가물치를 다린 이 머슴 남편은 그것을 부인에게 주었고 부인은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물치 다린 약을 먹은 다음날 부인이 놀라하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이럴 수가 서방님 제 몸의 종기가 작아졌어요 가물치 다린 약이 효과가 있나봐요 부인의 말에 놀란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곧장 가물치 다린 약을 다시 데펴서 가져왔습니다 부인 더 드시오 그렇게 부인이 며칠을 두고 가물치 다린 약을 먹었고 병은 날로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달여 만에 그 무서운 천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이게 다 서방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늘이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에요 이들 부부는 너무나 기뻐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천병을 물리친 부인은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리라 생각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이리 와보세요 오 왜 그러시오 부인 내가 가까이서 보고 싶소 아이 참 그게 아니구요 부인은 아니 홍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연을 듣게 된 머슴 남편은 놀라 몸둘바를 몰랐으나 공주는 남편이 고마워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 공주는 너무나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남편을 데리고 3년 만에 궁에 돌아갔습니다 천병을 완치한 딸을 보고 임금과 중전은 몹시 기뻐하였으며 그 천병을 완치시켜준 사위에게 몹시 고마워 하였습니다 그 뒤로 공주는 궁에서 살아가면서 늘 남편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고 머슴이었던 남편은 부마가 되어 높은 벼슬도 하면서 공주와 백년해로 했다고 합니다 뼛속까지 사무친 원한 기원전 655년 중국 춘추정국시대 5패의 한 사람인 진나라의 국군 목공이 즉위한지 5년이 되던 해 헌공이 결혼예물로 무나라의 신하인 백리해를 총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리해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진나라로 가던 중에 초나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소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백리해는 소를 모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지역의 관리가 초나라의 성황에게 백리해를 말을 돌보는 직책에 추천하였습니다 진나라의 목공은 결혼예물로 받은 수행원들의 목록에 백리해의 이름이 있으나 그가 무리에 끼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백리해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아주 현자이며 초나라에서 말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나라의 성황에게 후한 선물을 보내고 백리해를 데리고 오라 시켰습니다 왕의 의견을 들은 진나라의 신하 공손진은 왕과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배하 초나라에 그렇게 많은 보물을 보내시며 백리해를 달라하시면 아마도 초나라 왕도 백리해를 탐내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도망친 종을 쫓는 중이라 하시고 우리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염소가죽 다섯장과 그자를 교환하자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목공은 일리가 있다 생각하여 공손지의 말대로 초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나라의 왕은 염소가죽 다섯장을 받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백리해를 붙잡아 진나라의 사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백리해를 마주한 목공은 백리해의 지혜와 탁월한 식견을 확인하고 그를 대부로 삼았습니다 백리해는 자신이 가난할 때 자신을 거두어주었던 건숙 또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므로 그를 불러 관직에 앉힐 것을 제안하였고 목공은 백리해의 말을 들어 건숙을 불러다 진나라의 벼슬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옆에서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공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그의 정복 욕구는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배하 정나라를 치려면 다른 진나라와 주나라를 지나야 합니다 그 일은 명백히 쉬운 일이 아니니 다른 때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두 신하 백리해와 건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백리해의 아들 맹명시 건숙의 아들 서걸술 그리고 백일병 이라는 세 사람을 장수로 삼아 정나라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를 지나 주나라의 도성 북문에 이르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정나라의 소장수 현고가 열두 마리의 소를 끌고 주나라로 팔러 가는 길에 진나라의 군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군사들에게 자신이 포로로 잡힐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나라의 군사들이잖아 저들이 나를 발견하고 정나라 사람인 것을 알면 분명 나를 살려두지 않거나 포로로 잡아갈 텐데 이를 어쩐담 두려움에 떨던 현고는 머리를 굴려 얼른 자신의 소들을 데리고 진나라 장군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나라의 장군님이시지요 귀 나라에서 우리 정나라를 정벌하러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우리 임금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나라 주상께서 진나라 장병들을 위로하시고자 소생에게 소 열두 마리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이 소를 거두시어 병사들에게 먹이십시오 이 말을 듣자 새 장군은 이미 정나라가 방어태세를 다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공격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새 장군은 공격 목표를 바꾸어 다른 진나라의 송령인 활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다른 진나라는 황제였던 문공이 세상을 떠나 국상 중에 있었습니다 문공의 태자는 목공의 진나라가 활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복을 검게 물들이고 즉시 병사들을 파견하여 목공의 진나라 군사들을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던 새 장군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포로가 된 새 장군은 태자 앞으로 끌려 나갔고 다른 진나라 왕위에 오른 태자는 양공 왕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치려한 새 장군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태자의 어머니는 그런 양공 왕을 말렸습니다 저 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새 장군이 패했으므로 이미 진나라 목공은 새 장군을 원망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살려 돌려보내고 목공의 손으로 알아서 죽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공왕의 어미는 진나라 목공의 딸로 진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 기질을 발휘하여 그들을 살려보낼 수 있도록 아들인 양공왕을 설득하였습니다 양공왕은 모우의 말을 옳게 여겨 새 장군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새 장군이 진나라에 귀환하자 목공은 이들의 멀리까지 마중 나와 울면서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건숙과 백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대들이 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구려 그리고는 목공은 새 장수에게 전쟁에 다녀온 공을 후하게 쳐주어 높은 관직과 복로까지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목공의 딸이자 다른 진나라 양공왕의 어머니가 장군들을 살리려 한 말 중에 원한이 뼛속에 사무쳐 잊을 수 없다는 말인 고사성어 원입 골수가 유래하였습니다 소녀와 한 약속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집안은 조부 안태열이 한때 중앙관직을 할 정도로 잘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세가 기울었고 안태열의 아들 안흥국 그러니까 안창호의 아버지는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칠리 봉상도에서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창호는 그런 안흥국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안씨 가문에 선산이 있는 평안남도 대동군 남관면 노남리를 속칭 노네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안창호의 집을 노네미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창호를 노네미 집 셋째라고 불렀습니다 안창호는 어려서부터 옛날 이야기 책을 소리내어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는 특히 동네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는데 동네 어른들은 저녁이면 사랑방에 모여서 안창호를 불러다가 옛날 이야기 책을 읽게 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안창호는 일찍부터 한학당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당은 김희순 훈장이 세운 것인데 후에 안창호는 김희순 훈장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 김희순의 제자 중에서 과거 급제자가 4명이나 나왔음을 기념하는 비석을 직접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2년 안창호의 집은 평안도 대동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안창호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성리학자인 김현진의 밑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으며 그에게 수학과 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1894년 한반도는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한반도가 청일전쟁의 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은 청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힘이 부족하여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목도한 안창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국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안창호는 무작정 집을 나와서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하여서는 1895년 미국 북 장로의 개통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성립한 구세악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그는 서재필과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 세운 독립협회에 가입해 본격적인 민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898년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입헌 군주제를 반대하는 황국협회의 방해로 독립협회가 해산하게 되자 이에 실망한 안창호는 낙향하여 고향에 점진학교를 세우고 교육자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 배울 의지가 있으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신교에 입교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환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 안창호는 교육활동을 접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그는 일본 일본 도쿄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가는 도중 하와이 섬에서 소산하는 일모를 보며 자신의 호를 도산 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자식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기에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조선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교민 대표로서 미국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영어를 가르쳐 주었으니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교민들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1904년 의친왕 정재관 등과 함께 국립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국립협회 국립협회는 안창호가 귀국할 무렵인 1907년 지방의 7곳을 둔 북미 최대의 한인자치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1907년에 그는 한반도로 돌아왔으며 대한민주의 대한사람은 대한민주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외치며 애국 개몽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개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민회 대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과 평양부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안창호의 뛰어난 연설은 많은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어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안창호는 독립협회의 관서 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힘쓸 무렵 평양 쾌재정에서 교육진흥을 주제로 하여 대국민 개몽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 연설에 크게 감명을 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오산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과 여운형과 같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도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아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1908년 안창호는 드디어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하였고 1909년에 김좌진, 이갑 등과 서북학회도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9살의 나이에 조선 통감으로 있던 이토 히로부미의 제의를 받고 그와 회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나의 모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도 함께 서양에 못지않게 근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협조해달라 하면서 안창호를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안창호는 한국의 개혁과 발전은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맡겨야 한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서양의 간섭과 압력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단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근대화와 서양에 맞선다는 구실로 한반도를 침탈하던 일본의 야역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창호의 노력에도 1910년에 일제는 결국 대한제국을 합병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105인 사건으로 인해 신민회마저 해산당하고 맙니다 105인 사건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한민족해방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의 안명근의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대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모의로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입니다 별칭으로는 안명근 사건 또는 안악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구실로 일제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영, 이동휘, 김좌진과 같은 급진파들은 만주에서 무장투쟁도 준비하였습니다 안창호 또한 실력양성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 일제의 감시를 피해 1911년 다시 출국하여 1919년까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설립하고 시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흥사단은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에 즉 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을 거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창호는 이후 박용만이나 이승만과 함께 미국 한인사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여러 성금들을 모두 모아서 상하이로 떠났으며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면서 정부의 내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임시정부의 대통령 대리직을 제안받았지만 나는 잠시라도 대통령 대리의 명목을 띠고는 몸이 떨려서 심오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를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려 하기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조국의 이익이 되는가를 늘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임시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국제질서와 전쟁과 관련한 사후 처리를 위해 승전국인 협상국과 패전국인 동맹국 사이의 국제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안창호의 대한인국민회에서는 그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로 하며 이승만과 정한경을 파견 대표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정한경이 파리에 가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채호 등이 그 문서를 제멋대로 보낸 이승만을 반대하는 운동을 임시정부 안팎으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또한 이승만과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 대립은 그 두 사람의 인맥들을 타고 치열한 암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창호와 이승만은 계속 대립하였고 이승만은 안창호 편에 서 있는 모든 인사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안창호 또한 이승만을 비롯한 그의 세력을 적대시하였고 결국 대립 끝에 안창호파가 득세를 하고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임시정부 내부의 대립이 심해져서 옹호, 개조, 창조라는 세 개의 진영이 생겨났고 안창호는 개조파에 서서 이동휘와 함께 국민 대표회의를 주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승만, 김구 등과는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창호는 1930년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습니다 1932년에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이사가 일제 주요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결행하였습니다 당시 김구는 윤봉길의 의거 하루 전에 상하이 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창호에게만은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안창호가 이끌었던 흥사단이 개방적인 조직이라 자칫 잘못하면 비밀이 셀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창호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당일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 전 그는 친구의 딸이 얼마 후의 생일이라고 하여 그 소녀에게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너의 생일에 내가 꼭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도록 하마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기대하거라 안창호는 그날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소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가 집을 나섰는데 당시 상하이에는 계엄령이 심하였고 안창호와 같이 주목을 받는 인물들은 자유롭게 다니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온 길가에 쫙 깔려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잘못하여 체포되면 감옥에 끌려가서 오랜 세월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창호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녀에게 선물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린아이라도 늘 소중히 대해야 한다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변의 사뭄한 경계를 뚫고 소녀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발의 차이로 김구가 보낸 사람이 안창호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윤봉길의 거사를 아예 알려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거사가 발생하기 전 오전 9시에 안창호가 살던 집에 김구가 사람을 보내서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결행할 것임을 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안창호는 이때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안창호는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 친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렵게 생일을 축하하러 와준 안창호를 보고 그의 친구와 친구의 딸 소녀도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선생님 정말 와주셨네요 그래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안창호는 품에서 소녀에게 이원을 꺼내어 생일선물로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소녀는 몹시 기뻐하였고 안창호는 그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가 거리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안창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안창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온 길가에는 일본 경찰들이 촘촘히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안창호의 앞을 일본 경찰이 막아섰고 그렇게 그는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를 당하는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고 체포되었으니 유감이 없다 하고 말하며 의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고 5년간의 힘든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뒤에는 평안남도 강석은 대보산의 송태라는 곳에 집 한 채를 짓고 은거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안창호는 존재만으로도 일본에게 무척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교회와 숭실학교의 존폐 문제가 벌어졌었습니다 평안남도 도지사 가마우치 시코사쿠는 안창호에게 한 경찰을 보내어 전했습니다 교회와 학교 대표자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의논하다가 안창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서는 반대 의견을 취하니 당신이 음모를 꾸미거나 선동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 평안남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동이 되는 것이오 그러니 당신이 이 평안남도를 떠나주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미국으로 가기를 바라오 당신만 미국으로 갈 의향이 있다면 여행권은 내가 주선해 주겠소 그러자 안창호는 경찰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사께 전하시오 만약 안창호의 존재가 민심을 악화시킨다면 평남에 있거나 미국에 갔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마도 감옥에 잡아 가두거나 죽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2천만 한국인이 다 안창호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안창호를 내쫓았다는 것이 불명예나 될 뿐이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이에 지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의 국내 조직격인 수양 동우회가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표적 수사를 당해 대거 체포당하는 와중에 안창호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미결수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검사와 안창호의 대화는 무척 유명합니다 검사는 안창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냐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는 것도 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잤다 이것은 나의 몸이 사라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구나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겠느냐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안창호의 굳센 대답에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냐 무엇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야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오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오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안창호의 이런 대답에 검사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너는 일본의 힘을 모르는 것이냐 나는 일본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지닌 나라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가지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하여서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이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이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립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안창호의 이와 같은 발언에 검사 또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안창호는 6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몸이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치호의 여러 번에 걸친 단언 끝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열악한 감옥살이로 인하여 폐렴과 간경화 등에 걸려서 몸 상태가 몹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윤치호와 김성수가 치료 비용을 대고 그를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시켰으나 결국 안창호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59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 미국에 있던 그의 가족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위독한 그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일제가 안창호의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안창호와 안창호의 동지들이 만류하였고 결국 가족들은 안창호와 끝내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창호는 가족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동포들이 겪은 고통에 마음이 아플 뿐이오 일본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으로 망할 것이오 그러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힘을 모으시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머슴을 사랑한 공주 이야기에서는 병에 걸려 궁궐에서 쫓겨났던 공주가 머슴을 만나 병을 치료하고 함께 궁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는 이와 같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 였겠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의 이야기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옛 조상님들은 우연이나 행운이라도 좋으니 신분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이나 계급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 신분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을 알 수 없으나 옛날 이야기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듯합니다 또한 옛날 우리 조상님 중에는 그러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뜻을 이뤄낸 사람들도 있으니 참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 있자면 존경심이 듭니다 우리도 만약 지금 신분적인 제약은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고만 잊지 말고 이에 조상님들의 의지를 본받아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겠습니다 그럼 분명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